20만 7천 9백 사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은 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4월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의 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연휴 2018년 cgmp 생산을 시작하여 2019년말 기준 36.2말리터 생산설비를 가동 중이며 이 시장에서 선발업체를 추월해 생산설비 기준 세계 1위 cmo로 도약동사의 바이오의 약품 연구개발자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아키젠바이오텍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 중 기업개요 대시 바이오의 약품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삼성그룹의 바이오 사업 지주회사로 2011년 4월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자회사로 설립되어 사업 영위 중임 대시 미국 소재 바이오의 약품 개발 업체인 삼성바이올라직스 어메리커 인코어퍼레이티드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cdmo 사업을 통해 매출의 전량이 발생함 대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상업제품 생산설비 36말리터와 임상용 생산설비 4000리터로 총 36.4말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한 세계 1위의 바이오CMO 기업 재무 대시 3공장 가동 및 환율 상승 효과로 cdmo 부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취득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매출 반영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연가율 하락에도 인건비 마케팅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 수지 저하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영국 제약사 gsk와 cmo 체결 등 글로벌 빅 퍼매를 통한 양호한 수주 확보와 사공장 선수주 확보 및 가동 개시 바이오에피스의 신약 개발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21일 기준 장마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 총액은 57조 5,79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주식수는 7,117만4천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퍼은 70.90배이고 추정퍼은 7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8.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1.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4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6,2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6.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411원이고 추정 EPS는 11,257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6,41배 126,2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간은 112만 5,909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410억원 3,936억원 7,981억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4번지 56%이고 유보율은 4,950.5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8천원입니다.